모르는게 제 다순데 저 또라이가 병신이 저렇게 하는데 저 어떻게 하네 저 개저귀가 다른 자기가 떴다 새가 환장하겠다니까 또라이가 엄청 많아서 뭐하고 가야하냐 아 한 블럭 두 블럭은 있어 아 아 왓타라베레가 부가타다 또라이예요 또라이예요 저 미친 또라이예요 야 형아 네 명의 보디구멍 확찌자 나 있는데도 왔다왔다 하지말라고 정신이성전과 시발렬이 어? 경찰 신고해 꺼져 아 미친년 다 보겠네 어? 저 시발렬이 더 있어 아 저 시발렬이 더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전궴 안전궴 저끼들이 계속 현동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침발놈 임만한게 너무 많아서 돈 있으면 다음내에다가 저 죽같은게 너무 많아서